나이키 에어맥스 1G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비거리는 우리 골프를 한 이상은 정말 평생 숙제 평생 갖고 싶은 그러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거리를 효율적으로 늘리는데 그냥 되지도 않는 유연성을 늘려서 스윙을 크게 할까요? 아니면 작은 것부터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둘 다 답이 됩니다만 나는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하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레슨을 할 때마다 교수가마다 논쟁이 많습니다 스윙을 할 때 쫙 낮고 길게 빼서 쭉 돌리고 끌고 내려와서 이런 임팩트를 만드는 스윙을 초보자에게 먼저 가르쳐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교수과도 있고요 또 어떤 교수과는 아니다 어떻게 골프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아기들도 처음부터 뛰어다니는 것부터 가르쳐야지 걔들은 처음에 아장아장 넘어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점점 빨라지고 하는 거 아니냐? 자연적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교수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205%는 어떤 쪽이에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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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그리고 접어, 또 접어 이렇게 해서 스윙을 점점 키워나가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레슨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방법만이 옳다고 저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연성이 좋은 골퍼들은요 오히려 제 방법이 더디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 신체 능력이 어떻게 되냐? 그걸 먼저 결정을 하고 연습법 또는 학습법을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저는 딱 여러분들이 볼 때 무지하게 유연해 보입니까? 제가 유연해 보여요? 유연해 보이지 않아요? 유연하지 않아요 유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 같은 타입은 몸매로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저 압니다 이렇게 좀 마르신 분들도 굉장히 유연하지 않은 분이 있는 거 알아요 유연하지 않은 거, 이렇게 몸이 얼마큼 안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거예요 지금 유연성 제가 말하는 건 그래서 유연하지 않은 분들은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는 작은 스윙에서부터 큰 스윙으로 발전시키는 연습법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더라도 쫙 낫고 길게 빼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누군가가 여러분은 한 이 정도만 빼면 돼요 쫙 손이 이만큼 가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오른 허벅지 정도만 손이 오면 되고 여기에서 바로 들어 올리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스윙의 형태를 가지고 그냥 내 안에서만 하는 형태로 가서 이렇게 공을 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스윙이 어떻게 보면 쫙 퍼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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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그러면 이건 다리 찢기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이 정도 밖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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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점점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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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을 잘 치게 되면 셋업도 쭉 무슨 뭐 밀가루 늘려 줄 수 있지 전체적으로 눌러 가지고 늘려 주는 거죠 스트레스 좀 넓히고 딱 마음 가슴도 좀 펼치고 딱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방금 접어 했으니까 접어 접어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조금만 크게 해주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아이고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가게 되면 그 이전에서 또 연습을 하고 또 유연해지면 또 늘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저와 같이 유연성이 좋지 않은 골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당하는 연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어떻게 연습해 여러분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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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제가 레슨을 아주 제대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꼭 그 레슨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스윙을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타입 자 앉아서 우리 유연성 스트레칭 다리 지키 하겠습니다 그런데 쫙 일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접근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서 쭉 어깨를 밑으로 떨어뜨리고 이렇게 가고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실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골프를 했을 때는 대체로 20대 30대가 아니라요 오히려 10살 미만 아니면 10대에서부터 골프를 배웠는데 그때 그들의 유연성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무줄처럼 굉장히 쫙쫙 늘어나는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오히려 막 너무너무 넘어가 가지고 이러한 오버스윙이 되고는 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성인이라고 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성 회원님 보면 어떻게 몸이 저렇게까지 돌아가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 팔을 보면 이렇게 막 반대로 이렇게 꺾이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막 손 잡으면 이렇게 돌아가면 손이 요만큼 돌아가는데 팔은 그대로 있고 이런 여성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남성분은 사실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분이건 남성분이건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작은 스윙은 작은 스윙은 부드러운 분들의 상대적인 단점은 뭐냐면 근 밀도가 전체적으로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짧은 사람은 유연성은 없지만 뭉쳐있는 그 힘을 짜낼 수 있는 힘이 강한 반면 유연한 분들은 근육이 잘 늘어나기 때문에 근 탄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꼭 강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최대한 여기에서 와이드하게 스윙을 해서 근 탄력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힘보다는 유연성의 회전력으로 공을 때려주는 연습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스윙은 처음부터 백스윙을 하면 이게 너무 쉽죠? 이게 너무 쉬워요 이렇게 그냥 쭉 다리 잡고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 분들은 저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큰 사이즈로 스윙을 하게 되면 제 앞에 지금 막 진짜로 별이 돌아다니고 있네요 오랜만에 보는 별인데 여기에서 그냥 그분들은 쭉 쭉 가는 이러한 스윙 형태를 애시당초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스윙은 훨씬 더 경쾌하고 크고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잘 치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요 근데 못 치면 난리나죠 못 치면 뭐 막 사정 없죠 틀어지는 것도 크고 막 변하는 것도 못 보겠어 이런 스윙도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내용은요 나에게 최적화된 장타를 치기 위한 장타 중요하잖아요 정타는 장타니까 제가 늘 장타를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바로 정타입니다 정타 정타가 바탕이 되지 않는 장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제 지론이죠 그러면 그러한 정타를 칠 수 있는 그런 방법 내 신체 조건이 어떠한지 알아야 되고 나이를 떠나서 대체로 아마 전자인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욕심내지 말고 여기에는 행간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 제 시청층이요 30대 40대 50대 60대에요 그러면 10대 20대는 거의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연성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럼 제가 뭘 원하는지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멋있게 치기 위해서 이러한 와이드한 스윙은 20대 중후반 때 이미 그만뒀던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제가 실전에 투입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치자 골프는 오죽했으면 FF 2472 그라파이트 아이언 50g 레귤러 샤프트를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레슨을 하고 있겠습니까 7번 하연을 187m를 치면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신체 능력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부상 유발하기 전에 여러분의 스윙을 최대한 쉽게 만들고 그리고 요즘은 장비가 너무 좋으니까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골프를 굉장히 쉽게 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셨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그리고 친구분들께 공유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 A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흑대 Accent 한글자막 by 한효정